잘 봤어. 박성시절 별명이 안 흰색이었어. 어! 잘 봤다, 잘 봤어. 어머. 내가, 내가. 아, 그냥 행복해. 우리 여자친구예요. 자, 갈게요. 나, 나. 너야? 누구야? 나, 나. 나라도. 이게 암부야? 나라니까. 머리, 진짜 똑같이, 똑같이. 오빠, 악시킬. 재현아, 준비해. 네. 가끔씩 나도 모르게 따진 이 날 너를 향한 맘은 변하지 않았는데 혹시 네가 이상한 걸까 혼자 힘들게 지내고 있었어 텅 빈 방 혼자 멍하니 지쳐기던 티비에는 어제 본 것 같은 들었네 잠이 될 때까지 한 번 더 울리지 않는 핸드폰을 들고 요즘 따라 춤을 bounces sexy 미르 muuuuuu 하늘의 목소리에 참 들을 것마 주말에 멀은 사람 속에 있어 오빠 오빠가 김종민 형이랑 둘이 방송을 하는데 종민이 형은 약간 사주를 믿는 타고 오빠는 관상을 믿는 타거든 둘 중에 둘 더 사주 야 근데 여기서 사주 보시는 선생님이 나와서 나보고 너랑 제일 맞는 사주를 사주래 네가 오빠는 맞다고? 어? 아 진짜? 너무 더 보고 싶었죠 다 보고 싶었죠 한 명만 골라야 돼요? 한 명만 골라야 돼요 제일 보고 싶었던 친구 아무래도 아 아 그렇죠 그렇죠 또 둘이 단짝이잖아요? 단짝 네 네 네 네 네 네 뭘 이렇게 걸걸 떨쳐야 돼요? 예 오늘 하루 동안 하루 동안 죄송한 마음으로 아 절차오빠에게 열심히 죄송합니다 요즘 따라 내 거 힘든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 힘든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손진한 척 웃지만 말도 그만 좋아해 너 솔직하게 좀 풀어 봐 네 맘속에 날 놔두고 한눈 달지마 너야말로 다 알간 속 당첨 뛰지마 이건 하게 힘 빼지 말고 어서 말해줘 사랑한단 말이야